한 독일인 남매를 만났다. 이들은 소련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소련 붕괴 후 독일로 이주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베리아 여행을 왔다고 한다. 장거리 열차에서는 승무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. 부탁을 하면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무료로 차를 가져다 준다. 이르코츠크까지는 2박 3일의 긴 여정이다.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젊은 승무원과 승객 간의 로맨스가 싹트기도 한단다. 정부는 책을 사는 것 같다. 이 녀석은 이 녀석에 비해,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살고 있는 것과에 대한 누구를 좋아해. 하하하하 이제 굽고있지 내 기분이 어때 그랬지? 네, 잘했어. 보라한테 곧 이제 미가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? 아무것도 없었지. 애들이 인겨 없지. 이제 샷에 오라고.